다음 소식입니다.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. 이 예비후보는 이날 국립 5.18 민주 묘지를 참배한 뒤 5.18 영령들의 위대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이번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발의된 개헌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의 고난을 대폭 분산했고 지방중심의 도약시대를 열어주고 있다는데 의미를 두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